이제 마지막에 점수 많이 뽑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기분 좋게 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악어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맛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스에서 구자욱, 역시 번트. 이번엔 투 스와프로 정확하게. 워낙 꾸준하게 나오는 선수니까요. 당긴 타구입니다. 땅볼, 유격사 앞으로 흘러갑니다. 일루 연결하면서 아웃카운트. 그 사이에 김지찬 3루자가 홈을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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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입니다. 변하고 잡아당기면서 벌리 보냅니다. 김희지 2루 도전, 공도 1루에 갑니다. 승부 태그. 아웃 됩니다. 낮은 코스 꽂힙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윌낙을 했다! 입이 그만큼 좋아보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맞춘다, 잘장랄트립니다. 안주영 한타. 2구 높은 공 받아 때립니다 유급 스크롤 없어요 까다로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구 걷어냈어요 떴습니다 우중강 코스 우익수와 중견수 우익수 잡아냅니다 2루짜 택업 안주영 선수가 3루까지 도착합니다 초구부터 돌립니다 세터 쪽 적시탄 3루사 득점 김지찬 달려서 날아들어갑니다 2좌우기 1탄점 추가 적시탄 3루짜 택업 동화 2루짜 택업 동화 4루짜 택업 동화 4구째 당깁니다! 왼쪽 한타! 좌익수 앞으로 향한 사이에 김지찬 바로 득점! 생일 자축 오늘 2탄점째 강민호 점수 3대0 3점차 게임을 만드는 삼성 라이언즈입니다. 한타! 한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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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침대 ㄹ 1,2 밀어냅니다 중견수. 딱 묻는데. 잡지는 못합니다. 지니 יא 2, 3알루 9자국 3번 타자 2, 3알루 9자국 3번 타자 3, 3알루 9자국 3번 타자 3, 4알루 9자국 3번 타자 4, 3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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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국 3번 타자 5, 3쯤 타자 5, 3알루 10, 4번 타자 5, 4개 6,birth 4,5개 4, 2야 5,4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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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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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